와 진짜 초동이가 진짜 좋아 야 빨리 4차 가자 4차 아우 오빠 이렇게 술 먹었는데 운전할 수 있겠어? 대리 불러야 되지 않겠나? 나 술 하나도 안 취했거든 야 그리고 대리 부를 또 왜 어딨냐? 그저런 술 마셔야지 좋다 오늘 2주야 가는 거야 야 내가 강남 10분 안에 쏜다 야 10분 할 수 있긴 해요 더 음주 운전하는 것도 나쁘지만 안 말리는 동반자가 더 나빠 이것들을 그냥 Oh no 난 이미 알고 있어 my brother 숨기려고 하지마 음주 운전은 안돼 술을 마셨으면 좀 조심해야지 술 안 마셨어요 너 그거 아니 너 지금 가는 길 역주행이야 대체 얼마나 마신 거니? 한 잔도 안 마셨다니까요 거짓말 마 너 지금 완전 혀 꼬였잖아 제가 외국 오래 살아서 외국물 먹어서 그래요 네가 먹었다는 외국물이 양주는 아니겠지 안 먹었다니까 진짜 왜 그래? 거짓말 마 너 제대로 거짓도 못하잖아 내가 취한 게 아니고 이 길이 취했네 네가 취했다는 길이 이 길은 아니겠지 얘기해 말채지 술 마시고 음주 운전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아리 남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아리 어 잠 eternalится 술 마시는 것 같은데 여보! 증거인 적반하장 더 큰 소리치는 너희들 아 이 아저씨들 말 엄청나게 많네 내가 그럴 줄 알고 기사 불렀어요! 기사 불렀는데 뭐! 왜 그래 뭐라고! 니가 불렀다는 기사가 흑기사는 아니겠지 야 우리 아빠 높은 분이야 이마에 별이 몇 개인 줄 알아? 혼날라고 지내서 그냥 별이 많다는 너네 아빠가 돌침대는 아니겠지 술이 다 듣게 술이 다 듣게 술 마시고 음주운전한다는 게 말이야 되는 쏘리! 남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게 말이야 되는 쏘리! 왜 너 안 해? 야 너 엄마! 너 그렇게 술 좋아해? 술 좋아하지 그래 그럼 내가 폭탄주 줄까 폭탄주 야 폭탄주 야 폭탄 야 폭탄주 왕폭탄! 내가 만들어준 폭탄주를 안 먹는 건 아니겠지 싫어! 그 폭탄 말고!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지는 말 음주운전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